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업을 못하는 자치회관 강사들이 영상을 제작해 SNS를 통해 수강생들과 교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포함해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문화체육 강좌가 휴강에 들어갔습니다. 휴강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치회관의 일부 강사들이 영상을 제작해 자료와 함께 수강생들과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못하고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답답하실 것 같아서 악보하고 그냥 음원 정도 올려드리자 생각을 하고 남도민요, 통기타, 영어회화, 라인댄스, 한국무용, 서예, 웃음치료 등 15개 인기 프로그램 강사들은 제작한 강의 영상과 자료를 SNS를 통해 수강생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강생들은 집에서 강의를 보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활력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회관 강사들과 수강생들처럼 서로 응원하고 마음을 나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